보이지? 네 자 이거 간다 자 도형 가지고 이제 글을 적은 거야 자 They're lived 살았다 이 말이야 뭐가 Three shape spirits 자 세 명의 누가 산 거야? 모형, spirits은 뭐 정신, 귀신, 영혼 이런 건데 뭐 여기서는 뭐 요정이라고 하자 이제 그렇잖아 모양, 모형 귀신이 살았다 좀 그렇잖아 뭐 요정이 살았대 마이크의 방에 자 Square 사각형이지? Control the table 사각형은 테이블을 통제, 조정한대 또 책장도 창문도 Triangle 삼각형은 뭘 통제하다 조정하다 같은 말이야 control hangers 옷걸이 식물 자 Circle took care of 이건 돌보다 뭐 관리하다 이런 말이지 둥근 것들 자 They work together to make a room 그래서 마이크의 방을 만들었어 요까지 정리 만찬부터 Q 마이크의 방에 세 가지 있는 힘을 합쳐요 마이크의 방을 잘 만들고 있었다 오케이 carry 다음 One day 어느 날 Square decided to make the room better 더 좋게 만들려고 그랬어 소리쳤어 결정했다 소리쳤다 이렇게 과거 과거야 At the other spirits 누구한테? 세모랑 세모 다른 요정들에게 여기서 덜을 꼭 붙여야 돼 왜냐면 딱 두 명 정해져 있으니까 Take these plants away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세모 세모가 맡았지? 기억력 봐라 기억력 세모는 뭐랑 뭐 맡았어?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맡았냐고 세모요 세모가 뭐랑 뭘 맡았어? 식물이랑 꽃걸이 우와 멧돼지가 인간을 능가했어 그렇지 지금 능가한 거 보여줄게 너모는 뭘 맡았어? 너모가 훌륭해 좋았어 잘했어 그래서 세모한테 뭐라고 말해 Take these plants away 이랬어 Take away 치워 치워 가져가 이랬어 Or pointed leaves will hurt someone 뾰족한 잎 그렇지 포인트가 이렇게 뾰족한 이름 말이야 뾰족한 요런게 뭐가? 잎사귀가 뭐? 닫히게 할 거야 닫히게 할 거야 닫히게 할 거야 트라잉글한테 말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야? 세모가 자 여기도 이렇게 썼지 트라잉글이 이제 대답 But 마이크 워스 than everything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물 준다 물 준다 마이크가 물 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끼고 있다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키운다 물 주우면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치우면 안 돼 치우면 안 된다 자 이런 애정 어린 말을 그랬더니 저기다가 벌레를 이건 또 누가 말하는 거야? 앞에 건 네모 네모가 계속 말하는 거지? 네모가 대장인가? 그냥 네모가 계속 헛한 자에요 또린거야 진짜 또린거야 그래서 훌허웨이 훌허푸 치우라고 했어 훌허푸는 누가 맡고 있는 거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맡고 있는 거지 or 이랬어 자 여기 보면 동사 원형 썼지? 뒤에 or 같지? 이런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 보석을 했었는데 중요한건데 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야 여기다가 and를 쓰면 뭐해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뭐해라 or 쓰면 그렇지 않으면 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if나 unless으로 바꾸는 거 나중에 배우도록 아니면 이거 치워 아니면 어떻게 된대? 굴러서 뭘 깰 것 같아 부술 것 같아 이랬지 네모가 세모 같아 but 마이크 엑서사이스 하면서 이제 또 동그라미가 뭐라고 변명을 해줘 매일 운동해 이렇게 했어 자 그랬더니 이거 누가 또 말하는 거야 네모요 네모가 뭐라 그래 더 낮게 만들고 타이디가 깔끔한 이런 말이야 나 이 방을 또 깔끔하게 만들 거야 만들려고 노력해 그런데 너희들 둘은 항상 뭐래 어지럽혀 어지럽혀 그렇지 자 누구는 깨끗하려고 하는데 네모 그런데 누가 세모 동그라미가 맨날 더럽힌다고 complained 네모가 불편했어 자 그랬더니 이 둘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떤 느낌이야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를 뭘로 본다 나 없으면 안갔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개꿀하면서 가던데 그래서 그 다음 반응 세모가 네모한테 질문하네 뭐라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You can do with us 우리 없이 네가 잘 할 수 있다고? 이랬더니 당연하지 네모가 뭐라고 답해 나 혼자 할지 당연하지 물론 I can make this room better or by myself 혼자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랬어 그래 좋아했어 좋아했어 그래서 네모한테 뭐라고 말해 우린 싫어할 거야 그럼 우린 싫어할 거야 그럼 우리 쉴게 알아서 잘해 얘기가 좀 희연하게 된다 그치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오케이 자 도영 세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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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저예요 마이크방에 사는 세 도영 중에 도영 뭐라고 해야 되지 네모가 방을 더 좋게 만들려고 버린 일 다음 네모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하 네모가 혁명을? 왜 혁명이야 개판 나거든요 아직 개판 안 났는데 왜 오버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용을 보는 건데 저 저 이해한다 자 네모가 더 잘해 보려고 방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됐다 다른 애들이 파업을 들어가 버렸지 그치 너 혼자야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 자 이 그래서 이 둘은 나아가서 나갔고 스퀘어는 스퀘어가 이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모든 걸 네모로 만들고 행거도 행거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모든 둥근 것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 네모나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거를 네모로 만드는 거야 네모로 싹 원래 다 네모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웃었대 하하하하 훌륭하군 훌륭하군 자 이때 이제 등장한 마이크 뭘 집었어 어 네모 옷걸이 어떻게 생긴게 네모 옷걸이지 그리고 행 온 요거를 걸다지 재킷을 걸어 어 그러면서 뭐래 이 꼴이는 내 옷을 걸지 못할 거라 옷걸이는 이렇게 세모해야지 걸리는데 네모니까 안 걸리나 그러겠죠 콜드가 잡다지 그래서 내 옷을 못 잡아줘 안 걸려 이랬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돼 물주러 물주러 가야되겠지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야 물주기 위해서 갔어 식물한테 그리고는 봤어 갔어 봤어 잎사귀가 주웠어 네모네 어 불쌍한 것 자 이때 머스트는 뭔가 틀림없어 틀림없어 해야 된다가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건 분명히 아픈 거야 분명히 아픈 거야 어 불쌍한 것 네모 잎사귀 너무 분명히 아프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했어 훌라하프 네모난 훌라하프를 집어들고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네 운동하기 위에서 이 말이지 이것도 위에서 이것도 위에서 헛 어떻게 돼 뭐가 안 돼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 그렇지 스핀 이거를 어떻게 돌릴지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 자 그린 나갔어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지 자전거를 꺼내기 위해서 그리고 봤어 네모바퀴 네모바퀴 와 봤다 나갔다 그리고 나면 어 탈 수가 없어 그랬지 이건 뭐지 걸어가야 될 거 어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지 걸어가야 돼 네 그래서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갔어 다음 어 저에요 응 만천형은 아니에요 끝인가 더있나 너잖아 너 저번째 이거 나야 내가 아까 처음으로 했잖아 어 어디서 억지로 우리를 맞아 누구야 어 내 어 네모를 바꿨다 그 다음 네모를 바꿨다 그 다음 저군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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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는 모든 것을 내버려봤지만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 느꼈어 아이 잘못된 것을 간다 다음 네모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를 좋지 않았다 주인이 싫어하게 되지 그지 자 그다음 자 when the other 여기도 덜을 붙여야 돼 딱 정해진 두 명이니까 다른 요정들이 돌아왔을 때 스퀘어는 그들에게 돌진에 달려갔어 아 아 마이크가 안 좋아한다 뭘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데 그들도 같이 이제 막 이런 것 다 보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one another 서로서로지 서로서로를 봐 이때 서로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몇 명 세 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각형이 그 문제를 드디어 깨달아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만들자 이 방을 다시 멋지게 라고 다른 애들한테 다른 애들 몇 명 두 명한테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세 명은 같이 다시 한번 노력했다 하는 것이오 다시 끌려고 복사 된 거 가져오봐 teacher teacher i have a teacher i have a teacher 원래 the other 할 때 두 명이면 s 붙잖아요 응 근데 저기 여기 밑에 건 붙었는데 위에 거 the others 끝났지 네 그럴 땐 s가 꼭 붙어야지 두 명 이상 두 개 이상일 때 근데 the other 어디 갔어 spirit the other 몇째 줄이야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tf가 너무 많은데 아 여기 있네 이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지 네 그럴 때는 절대로 붙이면 안 되고 다른 뭐뭐들 이렇게 꾸며줄 때에는 s를 빼고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할 때에는 s를 꼭 붙이고 끝내고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요거 tf 문제가 있을 거야 와우 자 요거 하나 끝났고 자 이거에 별명을 아 이거 이름 2-5 어 뭐라고 써야 되냐 0-7-1-7 0-7-1-7 맞어? 네 2-5-0-7-1 요거는 요렇게 쓰고 하면 되는 거야 벌써 4개나 있어 네